KBS 탈렌트 2기로 시작하셨죠. 21살의 구두창과 트위스트라는 작품에서 과부 중매를 서는 45살 중매쟁이 역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후덕한 아줌마, 수다꾼 아줌마, 뚝배기 아줌마, 다양한 아줌마 캐릭터를 보여주셨고요. 나이 드셔서는 강인한 어머니, 독한 시어머니, 헌신적인 어머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어머니상을 연기하셨죠. 별당아씨, 청실웅실, 야곱내야, 야망의 세월, 달동네, 목욕탕집, 남자들, 엄마가 불렀다,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이것 뭐 다 숨차서 못하겠어요. 인기 드라마 중심에는 언제나 함께하는 연기파 여배우씨입니다. 오늘 낭만 데이트에서는 서민적인 정감을 느끼게 하는 국민 엄마, 배우들의 대모, 여배우 강부자씨와 함께합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글쎄요. 제가 그렇게 많은 찬사를 보내주시는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엄마가 정말 과연 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유, 진짜 어머니세요. 그것도 고운 어머니세요. 고운 어머니? 네, 드라마에서는 억척엄마, 표덕스러운 엄마, 엄격한 시어머니, 모든 게 어쨌거나 저는 표덕하거나 엄격하거나 인자하거나 모든 엄마의 장르는 다 좋아하는 제 엄마, 여자니까 엄마여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도 연극 친정엄마와 이박섬일. 네,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년째죠. 네, 7년째 하고 있어요.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도 광주에 가서 공연하고 왔고 전주에 가서 공연하고 왔고 그랬는데 전주도 네 번 갔고 광주도 세 번 갔고 대구는 여섯 번 갔고 그러는데도 각 곳에서 항상 천 명 이상씩 오시거든요, 관객이. 그러니까 보신 분들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입소문이 나서 자꾸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정엄마와 이박섬일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만 오는 줄 알았나 봐요. 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남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버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또 데리고. 네, 그러니까 한 회에 천 명 이상씩 오시니까 3회 하고 나면 삼천 명이 와요. 그러니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힘들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길을 바꿔 오시는군요. 너무너무 네, 정말 제가 길을 바꿔요. 아니, 그런데 한 번 일단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한 번 시작하시면 몇 년씩 하는 비결이 뭐예요? 지난번에 그 5... 네, 5구두, 13년, 15년. 오래 했잖아요. 97년부터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와, 대단하세요. 그 비결은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 얘기니까. 어머니 얘기니까. 네, 우리 엄마들 얘기. 엄마라는 얘기만 들어도 사실 우리가 코코찌찡해지고요. 그럼요. 엄마, 아까 어떤 분이 강부자 씨 울리지 마세요. 뭐 이러니까 그 얘기만 들어도 벌써 저는 눈물이 나와요. 울리지 마세요. 지금 또 우세요. 아이고. 아니, 어머니 지금... 아니죠. 벌써 자꾸 하셨죠. 시어머니, 저 친정어머니 다 자꾸 하셨죠. 아유, 저도 엄마 생각하면 저도 그냥 그래요. 0950님. 백촌어머니 미워. 제가 먼저 엄마 하면서 부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불러드렸어요. 어머니시죠. 네. 정말 강부자 씨 좋아합니다. 4157님. 예전에 오구 연극 보고 정말 감명받고 두 번이나 봤죠. 늘 푸근한 친정엄마 같으셔서 좋아요 하셨습니다. 건강은 뭐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너무 좋으신 것 같고요. 얼굴 보시면 알죠. 여전히 볼에 살은 안 빠지고 여전히. 아니, 혹시 근데 좋아 보이시는 분들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디 안 좋은 데는 없으시죠? 글쎄, 저는 아직까지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요. 정기검사 이런 거 해보셨어요? 정기검사를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죠. 괜히 긁어부스름해요. 모르고 지나가는 게 낫지. 몇 년 전에 정기검진 하셨어요? 저는 61살 황갑 때 처음으로 어떤 분이 검진표를 주셔서 선물로 받아서 한 번 해봤고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우리 내외가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분도 64살에 저는 61살에. 이무건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또 한 번 해봤어요. 아직 아무런 일 없어요. 대단하세요. 축하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거죠. 운동이 따로 필요 없으시겠어요? 저는 운동하는 게 제일 싫어요. 저는 왜 조물주가 운동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하시지. 아니, 그럼 지금 허신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하신다는 얘기죠? 네. 운동하는 시간에 저는 노래 들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사색에 잠기고 뭐 하여튼 그런 거 하는 게 좋지 운동하는 거 저기 나가서 좀 걸으면 좋을 텐데 그걸 안 해요. 제가 그분한테 허락을 받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오상훈이라는 선배님이 계신데 당이 있으세요. 그래서 늘 운동을 하시는데 이분은 그 운동 가지고는 사실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수치가. 노래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즐겁게. 노래방 가서 저는 노래방 가서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집에서 열심히 들어요. 아, 듣고. 그러시겠죠.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극복하셨죠. 당수치가 떨어지. 그러니까 정, 어떨 땐 저혈당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의사들도 놀라더라고요. 네.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나봐요. 좀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좋은 음악을 지금 가져오셨는데요. 본인도 있다가 제가 목상태가 유명국 하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한 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부류의 명곡에서 노래 부르시는 모습도 봤고. 뭐 각종 매체에서 다 보셨겠지만 너무 잘하시잖아요. 잘하지는 않아도 그냥 내 감정대로. 박자 틀리지 않고. 진짜 쏘리 쓰세요. 그냥 그 참 느낌이. 그 어려운 노래들을 아주 강부자식으로 이렇게 착하시잖아요. 노래가 좀 어려워야지 부르는 맛이 나지 쉬우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어려워야 부르는 맛이 나요. 어려워야 부르는 맛이 나죠. 8203님이 강부자님 정말 팬이에요. 언제나 정이 넘치시고 노래도 짱. 노래하시는 모습에 반합니다. 지난번 부류의 명곡에서 슬픈 인연 눈물 많이 흘렸죠. 언제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희 씨의 슬픈 인연을 일단 CD를 남희 씨 녹소리로 듣고요. 어떤 노래를 하나 해 주실지 좀 고민 좀 해 주세요. 그 노래는 남희 씨 노래로 듣고. 감사합니다. 그 노래는 좀 높이 올라가야 되고 어렵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좀 하시기가 좀 그래서. 아니 서서 막 이렇게 무대에 서서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할 얘기는 좀. 그렇죠. 남희 씨의 슬픈 인연. 남희 씨가 노래한 슬픈 인연이었어요. 너무 슬퍼. 참 슬픈 노래죠. 그런데 아주 어린 친구들은 부류의 명곡에서 강부자 선생님 노래하시는 거 이거 보면서. 아 저분 노래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소리에서의 그대 그리고나가 제노래인 줄 알죠. 맞아요. 그대 그리고나도 있어요. 그거는 제노래인 줄 아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명곡을 부르겠어요. 좋아하긴 하지. 선생님 전화 왔네요. 네? 끊어야 되는데. 어머나 나 이거 분명히 끊고 들어왔는데. 아 이 컬러링. 아 그대 그리고나 이게 저 컬러링이시구나. 아니 근데 분명히 끊고 들어왔는데. 그냥 받아서 급한 전화 같은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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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 끊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거 5년 만에 이걸 전화를 바꿔서요. 스마트폰을 저는 아직도 못 써요. 두지죠. 이거 저도 큰 노인네들 쓰는 거 활짝 큰 거. 그걸 바꿨는데 아까 분명히 껐는데 잘 모르겠네요. 끊은 건지 어쩌면. 분명히 안 끄셔서 지금. 지금도 안 껐어요? 지금도 안 껐어요? 제가 끌게요 이리 주세요. 제가. 서툴러요 아직 그럼. 끌게요. 제가 끌게요 이리 주세요. 이리 주세요. 됐습니다. 됐어요? 제가 껐습니다. 분명히 끄고 들어왔. 저는 방송. 어머니 제가 껐습니다. 이렇게. 얘야 나 이리 아직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우리 어머니 강부자 어머니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늘 젊게 사시는. 지금 친정엄마와 2박 3일 계속 공연 중이시고. 지금 국민연극이 됐죠 7년째. 5구는 지금 18년 동안 공연 중이신데요. 요청이 오시면 하세요. 그런데 한 달에 두세 번은 하신다고요. 여기저기서 무슨 새로 문화의 전당을 개관했다. 그럼 와서 지신 밟아달라. 그게 막 붙하는 거니까 지신 밟아달라. 개관 기념 공연으로 많이 초청이 와요. 축제 때. 그래서 이제 이번 8월 달에도 또 밀양에 가서 영남루에서 연극제 또 8월 달에 해야 되고요. 9월 달에는 대구에서 하고요. 10월 달에는 부산에서 하고요. 스케줄까지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그거 다 제가 해야죠. 매니저는 없어요? 없어요. 이야 세상에. 우리 국민 배우 강부자 선생님이 매니저가 없다는 사실 처음 알았네요. 저는 이때까지 매니저 코디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하는 사람만 하나 있어요. 이야 세상에. 그럼 그 의상이랑 이런 걸 다 본인이 알아서. 다 제가 하죠. 그 이쁜 목걸이도 그럼 본인이 하시는 거군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브라질 월드컵에 가가지고 브라질에서 딱 사온 게 하나인데 이거예요. 오 이쁘네요. 이건 나무에요. 나무. 나무로 된 거라서. 지금요. 어떤 분들이 아 3315님이 저도 나이 들어서 강부자 선생님처럼 온화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오늘 하고 오신 목걸이 예뻐요. 이거 브라질에서 사온 건데 아주 싸구려예요. 나무로 된 거. 나무로 된 거 며느리 하나. 딸 하나 저 하나 이렇게 세 개 사왔어요. 임권 선생님은 섭섭해 안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요즘에 TV 드라마는 연극 때문에 바쁘셔서 그런지 화면에 안 보이세요? 요즘 TV 드라마 제가 좀 안 보여요. 그런데 재방송들을 여기저기서 하니까 많이들 보신다 그러는데 본 방송은 제가 텔레비전. 옛날에 했던 거고. 한 지가 좀 오래됐네요. 세 번 결혼하는 여자 끝나고는 아직 쉬고 있고요. 쭉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더러더러 하자고 연락이 오긴 와요. 그런데 좀 결정적으로 짠 하고 나타나려고 좀 쉬고 있어요. 충전하고 있어요. 연극 때문에 바쁘신 것도 있지만 충전을 하고 계시는군요. 충전하고 그래도 좀 멋진 거. 이야 강부자는 일생일대에 저런 역할 맡았구나 이런 거 한번 해야죠. 어떤 역해보고 싶으신데요. 어떤 걸 멋지다고 그러신. 아니 얘기를 하셔야. 아니 제 나이에 어울리는 사랑 이야기 멜로드라고. 그거 하셔야죠. 남자 배우는요? 남자 배우는? 원빈? 현빈? 너무 그렇게 주체스럽죠. 백빈? 백빈? 저예요? 임백천 씨. 근사하게 중화하게 늙는 그런 배우. 네. 그런 배우. 멜로드라마. 중년의 멜로드라마. 그거 좋죠. 아직은 제 얼굴이 그렇게 중년 멜로는 할 거. 아니. 좀 생긴 거는 그렇다 치고. 뭐 피부결이나 뭐 이런 걸로는 괜찮지요. 네. 멜로를 한번 쭉 밀어버려. 이번에 노래를 하나 해 주셔야 돼요. 저가요? 네. 특별히 부탁을. 저는 이 계절만 되면요. 그 채백호 씨가 부른 그자라는 노래 있죠. 봄날이 오면 뭐하노 그자. 얼마나 쓸쓸하면서도 그 연인을 생각하면서 떠나간. 맞아요. 정말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 계절에는 참 그 노래를 즐겨. 어머니 제가 반주를 해드릴 테니까 한 곡 좀 뽑아보시죠. 헤드폰 끼시고요. 이거 끼고요. 봄날이 오면은 뭐하노 그자.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꽃잎이 피면은 뭐하노 그자.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맘이 하나가 되어. 담만 날이 가도 변하지 않으면. 조금은 외로워도 괜찮다 그자.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간주. 그래도 우리 맘이 하나가 되어. 고맙다. God. 우리 맘이 하나가 되어. 우리 맘이 하나가 되어. 우리 맘이 하나가 되어. 우리 맘이 하나가 되어. 또 우셨어요? 노래하시면서도 우시고 노래 들으면서도 우시고 이 노래는요 저는 울 보세요 울 보세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요 저는 떠나간 여자가 이렇게 시골 단밑에 흙단불 아래 이렇게 앉아서 막대기로 이렇게 뭘 그리고 남자는 저기 서서 떠나간 여자 생각하면서 뭐하노 그지야 그게 이렇게 싹 그려지시는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애절하잖아요 뭐하노 그지야 그러면서 그래서 이 노래를 좋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0785님이 머리끝이 섰대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하셨고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멋있다 그지야 왜 이렇게 슬프게 부르세요 선생님 신영균씨 백비님보다 훌났네요 4972 그거 맞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아이고 눈물이 많으세요 강부자 어머님 저는 그래서 코드가 맞아요 듣고 있는데 눈물 납니다 저도 눈물 많아서 울버거든요 김명숙 김정희씨고 김명숙씨는 부자언니 우시면 아니돼요 저도 눈물 나요 염윤희씨 그 연세에 참 고우세요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이시겠죠 사랑합니다 최유순씨 그렇게 우시면 어떡해요 윤철균씨 천정희씨 황경숭씨 송정연씨 아이고 이거 뭐 이름을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이 사랑받으셔서 글쎄요 좋기도 하시지만 좀 부담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보시는 여기 보는 라디오 저 화면에 노래하시는 거 목걸이 차신 거 우시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 요즘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하고 나와도 안 되겠네 여기 라디오 하러 나온다고 그냥 부시시하고 나와도 안 되겠고 오늘 시계도 반지도 옷하고 다 의상 깔맞춤 하셨잖아요 제가 이 블루를 완전 좋아해갖고요 시계도 블루예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아이고 별걸 다 체크하시네 근데 저 요전날 저는 이 프로 정말 잘 듣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임백천씨가 너무 참 좋아요 그래서 요전날 차 안에서 모자지간이 다 그렇죠 뭐 차 안에서 한번 듣고 가는데 그날 피가 좀 부슬부슬 왔던가 그랬는데 박학희씨하고 김목경씨가 나오신 날이에요 네 이치현씨가 원래 나오는 날인데 박학희씨가 배타로 그때 나와주셨죠 아 이치현씨 벗님대들 하신 네 네 그런데 저 김목경씨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갈색 빠바리코트의 여인이라는 거 김목경씨 노래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죠? 워낙 많은 노래를 부른 친구라 참 그 노래 좋아요 그 노래가 그렇게 뭐야 내일 모레 수요일날 나오거든요 여기요? 네 그러면 제가 강구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서 직접 좀 신청하면 아마 김목경이 까무러 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죠 아 그렇구나 오늘 저도 하나 불러드릴까요? 네네 뭘 불러드릴까요? 임백천씨 노래 있잖아요 임백천씨 노래 오늘 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시냐고 그랬더니 모란동배 있으시다 그래서 좋죠 제가 이거 노래는 못하지만 조용남씨 노래를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헤드폰 쓰실래요? 네 그러죠 모란은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벚궁이 울며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불고 고달파람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고요히 잠든 나에도 또 한 번 모란이 피일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들려오게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은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떠돌다 떠돌다 어느 모랏불고 어느 모랏불고 외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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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나에도 또 한 번 모란이 피일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모란이 피일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모란이 피일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우리 벌어 잘 어울린대요 3735님이 두 분이서 음반 내세요 잘 어울리세요 이러다가 모란동백 노래가 형님 노래 되겠네요 이걸 가끔 부르거든요 이 노래가 참 좋잖아요 좋죠 이재야 시인의 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그대 그리고 나가 제 노래 되듯이 이 노래가 임백철 씨 노래 돼도 되죠 뺐을까요 영남 형한테 아유 감동 감동입니다 달달한 커피 한 잔 생각난다고요 1983님 고맙습니다 1779님은 친정엄마한테 연극 보여드렸는데 정말 감명 깊게 보셨다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얘기하세요 기회가 된다면 엄마한테 또 한 번 보여드리고 싶은 연극입니다 강부자 어머님 꼭 충북 쪽에 공연 부탁드려요 충북 청주에 가서 했죠 충북 청주에 가서 자 오늘 임백철의 라디오 7080 6월의 첫날 아주 뜻깊은 손님 모시고 계세요 낭만 데이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연기자 강부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낭만 데이트에 낭만스럽지가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처럼 낭만적이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괜히 누구한테나 다 나혼한 사람마다 그러죠 우리 PD 작가 엔지니어 다 앞에서 보고 있어요 교통정보 듣고 데이트 계속하겠습니다 노래하시면서도 우시고 노래를 들으시면서도 우시고 그런데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3450님도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진짜 좋으네요 백언니 강언니 그런데 봄이래는 계절이 그렇게 사람을 울게 해요 아니 가을은 슬프지만 봄이래는 계절은 괜히 싱숭생숭하고 저는 이 하루 일과 중에 오후 5시에서 7시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되면 저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요 그러시구나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또 일몰 싹 되는 그 시간이죠 그 순간 이제 불빛이 하나둘 가로등에 이렇게 이제 켜지고 이럴 때 그럴 때 남자분들이 왜 주시 그게 주시지요 주시 아니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강부자 씨도 그러시구나 저는 그때 이렇게 막 내 마음을 갈 곳을 잃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고무류 해가 있어요 있는 그 시간 얼마 안 남은 아 좀 저도 슬퍼지고 막 그렇고 원인은 없어요 그래요 연극하다가도 그 시간이 이제 낮 공연 끝나고 저녁 공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녁을 먹고 이렇게 창문으로 보이는 밖에 녹음이 이렇게 바람에 바람결에 이파리가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바람결이 느껴지면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야 정말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너도 그러냐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지는 별로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요 왜 그때가 어때서 뭐가 빨리 빨리 집에 들어가서 뭐가 아 이거 어머니하고 저하고 통했네요 그래 진짜 우리는 우리 개예요 그게 무슨 개 뭐 하냐면요 네 무슨 개 해넘어갈 때 슬퍼지는 사람들 모여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멤버 중에 몇 명이요 비가 막 온다든가 눈이 막 내린다든가 이럴 때 모이는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창가에 찻집에 가서 창가에 앉아서 차 한 잔씩 마시면서 막 수다 떨고 그냥 정해놓은 게 없이 되는 사람도 와서 그래갖고 이렇게 언젠가 하루 이제 박정자 씨라는 연극배우가 저를 만나러 KBS 본관 저 황인영 광부자 할 때 오후에 녹음을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박정자 씨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럼 내려가다가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까 어머 날 좋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 비가 오는데 날 좋다니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박정자 씨가 이상해졌다 네 인터넷에 뜨겠다 저 지금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됐지만 자옥이도 그렇게 아이고 김장 누나요 언니 오늘 날 좋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갑 하나씩만 들고 이렇게 모여요 그냥 앉아서 그러시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모임하라고 지금 추천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 그래요 한번 해보죠 뭐 해너슬모라고 한번 해보죠 해너슬모 해넘어갈 때 새가 넘어갈 때 슬퍼지는 사람들의 모임 해너슬모 좀 이상한가 해너슬 해너슬 제가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 황인영 광부자 말씀하셨는데 황인영 선생님은 저희 프로그램 토요일마다 나오시더라고요 네 옛날 팝송 몇 곡 가지고 나오셔서 워낙 영원한 DJ이시니까요 네 근데 뭐 원체 신이 내린 목소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내 파트너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채널에서 106.1MHz 수도권 여기서 안녕하세요 황인영 광부자입니다 13년 했습니다 13년 80년에서 92년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네 13년 했어요 이야 대단하세요 남편은 못 만나는 날이 있어도 황인영 선생님하고 매일 만났죠 그때 매일 아침에 전 국민을 울리셨잖아요 본인도 우시고 그랬죠 엄마 사연 특히 네 하여튼 제가 입을 침을 꼴깔 꼴깔 두 번만 생키면 황인영 씨가 좀 떨어져 앉았다가 얼른 옆으로 다가와요 이제 자기가 읽으려고 제가 못 읽어요 하여튼 그런 우리 저 앞에 있는 미스터 코리아 PD가 그 프로 마지막 PD였대요 네 그러셨어요 참 재미있으면서도 아니 근데 이거를 지금 케이블 TV에서 시작을 하셨죠 케이블 TV에서 매일 이건 좀 선전이 아니라 좀 알려드려야 돼 이런 프로는 남의 방송이라고 좀 너무 인색하게 그러시지 말고요 알려주세요 황인영 광부자가 하는 거니까 MBN 18번 타시면 매주 월요일날 밤 9시 50분에 울엄마 황인영 광부자의 울엄마 나옵니다 울엄마 아이고 우리 이제 지금 저 미스터 코리아 PD는 심화 썼을 준비하고 어? 그래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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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서로 멋쟁이죠 아니 근데 좋은 프로인데요 아니 저는 축구 중계할 때 남의 프로에서 중계할 때 예고에서는 오늘 저녁에 대표팀이 어디하고 경기한다고 그리고서는 싹 그 담에는 어느 방송에서 한다고 이런 얘기 안 해주는 거 우리나라 게임인데 왜 그래요 그거는 이제 중계권료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거예요 아니 그거 얘기한다고 중계권료가 뭐 딴 데로 넘어가요 우리나라 팀이 할 때는 해줘야지 아 그렇죠 너무 인색하게 그러면 안 돼요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보니까 오디오북을 녹음하셨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 배우들 목소리로 문학 작품은 재능기부 우리 배우 연극 배우들 복지재단에서 어려운 우리 연극하는 배우들을 위해서 복지재단에 기금모금을 하거든요 강부자 씨 목소리 그냥 딱 들으면 누구나 하니까 효과가 좋겠어요 명작을 하는데 이건 강부자다 하면 안 되죠 강부자가 그 명작 속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 목소리를 해야 되니까 목소리 하셨어요? 백치하다 다 했어요 아 그거? 백치 그거 엄청 슬픈데 우셨죠 또 읽으시다가 백치하다 다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북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뭐 이북말로도 하다가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아다다 막 이러면 뭐 그러고 여러 사람 목소리를 했는데요 백치하다 다 했어요 진짜 들을만 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정중동이시라고 우리가 TV에서는 물론 요즘에 케이블이나 이런 데서 다시 보기로 계속 보여지시지만 새 작품을 안 하고 계시는데도 연극도 하시고 어디서는 그런 봉사도 하시고 복지재단에서 연극인들을 위한 만드는 거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CD 하나씩 사주시면 참 그리고 집에서 그런 거 애들 좀 들려주고요 명작이니까 그렇죠 아주 좋죠 또 누구누구 하셨어요? 강부자 씨하고 여러 번 했죠 그렇죠 윤석화 씨도 했고 박정자 씨도 했고 또 남자 배우들도 여러 번 했고 많이 했어요 아유 좋으셨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어머님이 추천하시는 노래 한 곡 듣고 노래 이번에는 아 김광석의 서른지음에 가사 훌륭하죠 이게 아마 평론가들이 뽑은 그래요? 제일 좋은 가사로 뽑혔을 겁니다 너무 좋아요 내가 청춘을 보낸 적도 없고 내가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 청춘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데가 나는 제일 슬퍼요 또 오세요 소개하시는 분 김광석 서른지음 아 이거 그냥 알토스 엑소폰인가요 사람은 아주 그냥 마음으로 아주 확 그렇게 막 극네요 오늘 강부자 선생님이 이 노래 같이 듣자고 해서 들었습니다 김광석 서른지음에 지금 뭐 오늘 강부자 씨한테 찬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233님이요 그냥 멋있다 이렇게 보냈네요 무조건 멋있다? 네 그냥 멋있대요 멜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인터넷에 뜰 거예요 강부자 멜로 원해 어디서 그냥 만우조리 얘기한 건가 그러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꼭 하세요 지금 사실 우리가 고령화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네 그 요즘요 고령화라니까 새로 시작한 KBS 원에서 아침 드라마 아침 9시에 농촌 드라마 오할메라는 거 아 얘기 들었어요 지난주에 한 번 나왔어요 네 네 그런데 물론 길게 하는 건 아닌데 다섯 할머니들 얘기해요 시골에 이야 멋있겠다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이제 봤는데 어떤 내용인가 봐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매주 일요일 날 아침 9시에 오할메 그거 거기 출연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안 하고요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 거죠? 그냥 열심히 멜로를 원하시는 거 그건 경로당에서 할머니들 따서 21살 처녀 때 45살 역할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22살 때 그게 첫 작품이었잖아요 아줌마 역할? 중매쟁이 중매쟁이 신기려 장수 신기려가 뭔지 아시죠? 뭐죠? 구두 고치는 아저씨 신기려 신기려 장수하고 주막하는 과부하고 제가 다리 놓는 거예요 그거 했어요 그거 첫 역할이었는데 그게 KBS 저희들이 들어가서 첫 작품이에요 그런데 부담 없으셨어요? 너무 잘했다고 많이 칭찬받았죠 그리고 남의 대사까지 저는 다 외웠기 때문에 별 분장 없이도 잘 해냈다고 왜냐하면요 네 근데 그때는 생방송이고 녹화도 아니니까 NG를 낼 수도 없고 그때는 생방송으로 드라마를 했던 시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남이 NG를 내면요 그때는 프롬타도 못해줘요 그게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남의 대사까지 입속으로 이렇게 내가 옆에 가서 일러주는구나 이렇게 일러져가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첫 작품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22살이 김세완 씨 아버님이 제 아들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로맨스 가족이라는 프로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1500편 정도 출연하셨는데 1500편 더 될걸요 근데 아가씨 역할은 몇 편 안 된다면서요 아가씨 역할은 몇 편이 뭐예요 두 편 했죠 두 편 했는데 TV문화권에서 TV문화권에서 근데 그때 한양 남군이 이제 시험 준비하러 시골로 내려오는데 우물가에서 저를 만났어요 이순재 선생이 그 한양 남군이에요 제가 그래서 귀밑머리 이렇게 뒤에 댕기머리 닦고요 처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물 한 잔 주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물 한 잔 주죠 그래서 그게 했죠 그리고 돌아가신 구상 선생님 지문도 없는 단편 언니 월간지에 발표하신 시인 그 선생님이 쓰신 단편을 아 단편을 드라마로 했는데 인민군 괴려의 역할을 제가 했어요 인민군 장교 역할을 그게 처녀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방군 국군하고 연애하는 이야 남과 북에 네 그런 거 있어요 그게 KBS 남산 시절이에요 이막성 선생님이 연출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아 그렇게 했겠군요 아 그거 대단했어요 그거 1500편이 넘는데 딱 3편 아가씨 역을 했습니다 아 근데 다른 연기자들의 대본은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왜냐면 그 대사 끝나고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대사를 일러질 정도로 외우신다는 건 참 놀랍습니다 50분 드라마 대본을 저는 한 권을 거의 다 첫 장서부터 끝장까지 한 권을 다 외울 정도로 했으니까 요즘에 그 왜 쪽대본 있잖아요 참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 쪽대본도 해보셨죠 해봤죠 쪽대본을 제가 그 정 때문에라는 걸 하는데 어느 날인가 하여튼 그게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받아서 그리고 옛날에는 돌아가신 한훈사 선생님 네 네 이분은 뭐 쪽대본 주시는 거 아주 그 옛날에 그냥 우리들은 바깥에서 녹화해야 되는데 기다려 저 안에서 그때까지는 뭘 쓰실 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면 그냥 한 장씩 나오면서 봐도 다 하고 막 이랬죠 아 그랬군요 네 그것도 다 외우시고 아 참 대단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감사하죠 네 아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요 벌써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만남이에요 지난번에 1편 했고 그 다음에 2편 오늘 했고요 네 아니 수십 년 세월을 어떻게 2편에 해요 그러니까 다음 이제 조금 안 가실 때 3편 계속하겠습니다 바쁠 때 바쁜 일을 해야죠 한가할 때는 아 그러면 한가할 때는 안 부르시죠 바쁜 사람을 불러 수요일날요 저희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김목경 씨 오면 아 김목경 씨 갈색 바바리코트의 여인 꼭 들려주세요 그 이치현 씨도 좀 아는 척 해주세요 아 이치현 밴드도 좋죠 잘 삐지거든요 아 삐져요 생긴 건 터프하게 생긴 건 잘 삐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노래 우리 뭘 들을까요 마지막 노래는 아 갈등 생기네 큐들을 들을까 조용필 씨 조용필 씨 큐 너를 마지막으로 그것이 너를 마지막으로 나의 청춘은 끝이 났다 아 근데 이건 꼭 소개해드려야 돼요 정태용 씨가 강선생님 80년대 중반 이 라디오 대구 개국기념 생방송이 생각나는데요 30여 초의 방송사고 그날 생방송을 진행한 엔지니어입니다 지금은 정년퇴직했고요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생각나세요? 네 정태용 씨라는 분 생각나는데요 그때 그 30초간 엔지가 났었네요 30초 똑딱똑딱 30번인데 라디오에서 그 정도면 대단한 시간이죠 아이고 정년퇴직하셨군요 정년퇴직하시고 뭐 하시나 연락처 좀 남겨놓으세요 저희가 홈페이지 선물방으로 그러면 커피 두 잔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조용필 씨의 큐 이 노래 들으면서 강부자 씨 보내드립니다 3편 기대합니다 지루하지 않으셨어요? 저하고 데이트하시느라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멜로드라마 아마 섭외 들어올 거예요 남자는 저를 추천해 주세요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잘 하시네 카페 주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백찬의 라디오 7080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정체는 끝이 난다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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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